네 반갑습니다 정보와 지식을 나르는 나르다 입니다 정보와 지식의 전달자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CPU 연산장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ALU 입니다 ALU ALU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산술 논리 연산장치 라고 합니다 그걸 그냥 줄여서 논리 연산장치 줄여서 그냥 연산장치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요 더 줄여서 그냥 ALU 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산술 논리 연산장치 입니다 CPU의 구성요소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연산기능을 수행하는 놈입니다 연산기능 그리고 산술 논리 연산장치에서 알 수 있죠 산술 연산과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ALU는 기본적으로 입출력시 프로세스하고 주격장치 또는 입출력장치에 직접 접근하게 되고 직접 접근한다는 게 중요하구요 다이렉트 액세스가 가능하다는 거고 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때 그러니까 연산장치는 제어장치하고도 소통하게 되고 레지스터 임시 저장장치하고도 소통하게 되고 버스 엔터페이스를 통해서 각종 장치들하고도 소통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연산장치의 구성요소를 보면은 3요소 이 구성요소에 대한 구분도 제가 임의로 보아 본 겁니다 어쨌든 연산장치는 앞서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레지스터하고도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죠 그리고 연산장치가 주로 쓰는 레지스터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을 쓸 때도 이 가산기, 누산기, 보수기에 대한 연산, 산술 논리 연산을 하기 위한 3개의 요소 외에도 데이터를 임시 보관하는 레지스터 역할도 같이 써주는 게 좋겠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3요소의 가산기는 가산기는 누산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가산, 뭔가를 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더해서 다시 누산기에 집어넣습니다 누산, 누적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누산기 있는 데이터를 끄집어내서 더 더한 다음에 다시 누산기에 집어넣는 역할을 하는 게 가산기고요 그 다음에 누산기는 산술 논리 연산 결과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레지스터의 역할이 레지스터의 한 종류고요 그러니까 가산, 누산, 보수기는 3요소이기 때문에 꼭 써줘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누산기는 또 레지스터의 한 종류라는 거고요 그 다음 보수기는 기본적으로 뺄셈 연산을 득셈 연산으로 바꿔서 가산기가 동작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수기는 뺄셈 연산을 수행하기 위한 보수로 변환하는 회로가 보수기의 역할입니다 레지스터는 어떤 게 있냐 한번 볼까요? 데이터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지만 연산에 사용되는 데이터 임시시장하겠죠? 데이터 그 다음에 상태 연산 중에 발생하는 이벤트를 일시시장해요 상태 그 다음에 인덱스 주소 변경을 위해 사용되는 인덱스 그 다음에 쉬프트, 비트값을 좌우로 이동시키는 쉬프트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 몇 개 됐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 4개가 가장 연산장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 레지스터는 연산에 관련되는 데이터가 두 개 이상인 경우 두 개 이상인 경우 필요 데이터를 임시시장하는 거고 두 개 이상인 경우 저장한다는 거고 상태 레지스터는 연산 결과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 자리올림이냐, 넘침이냐 이런 상태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덱스는 주소 변경이라고 말씀드렸고 쉬프트는 비트값을 좌우로 이동시키는 역할 하는 게 쉬프트 레지스터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레지스터는 CPU 안에 있는 고속의 임시장장치, 임시기억장치고 이렇게 쓰기 리드라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입출력을 수행한다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가격이 고가인 고속장치입니다 레지스터 안에는 플립블록과 렛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따로 레지스터를 설명할 때 제가 플립블록과 렛치는 아마 정보처리 기사 제가 꿀딱에 보면 온라인 동영상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응용 기술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 정도 주제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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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